1등은요,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2등이 1등은 총 191점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받은 박진찬! 아 잘 어울리시네요. 축하드립니다. 이거는 저와 아리들이 같이 원할 것 같은 소원이에요. 어 잠깐만요. 문희가! 네. 네? 컴온 컴온. 이게 소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. 아니야 아니야. 끝났다, 소원 하나 끝! 아 무서운데? 애교 한 번 부려봐. 애교 한 번 부려봐. 댓글에서 맞추냈어요. 카메라 보고 하면 안 돼요? 전하 저는 영앤 큐티가 보고 싶사옵니다. 그러면 영앤 큐티를 한 번 해보도록 하여라. 배운 말은 안 배웁니다. 시현아, 저자의 말을 듣지 마시옵소서. 그러면 영앤 큐티를 한 번 해보도록 하여라. 영앤 큐티, 찌찌, 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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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. 시현아, 저자를 쓰십시오. 시현아, 저자를 쓰십시오. 시현아, 저자를 쓰십시오. 우리 백성들이 앵코를 하는 거구나. 앵코를 하는 데옵니다. 앵코를 하는 데옵니다 여러분. 그러면 문희기의 애교 앵코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현아, 감사하옵니다. 아 제가 엔딩 요정입니까? 아 그렇다면. 진짜 하엔가지고 말씀해주세요. ל 영광이네. 제가 영광이네요. 너무 아쉽게도 벌써 문희기 형의 영이키키키키? 를 보다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.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볼게요. 여러분 안 돼요. 이거는 왕의 권한으로 보지 않겠다. 이거는 내가 힘들다.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저희 동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라티비는 아이돌의 사랑입니다. 안녕. 고마워요.